1위 커피머신입니다. 색상이 3가지가 있는데 블랙, 레드, 화이트에서 화이트를 불렀구요. 얘는 보통 맛입니다. 얘는 좀 진한 맛. 그리고 룽거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가 있는데 블루는 저기 위에 이렇게 총 3가지 블루가 있는데 캡슐이 있구요. 캡슐 개봉을 한 번 해보시죠. 캡슐을 진공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진공포장된 캡슐을 이렇게 뜯어주시고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얘를 돌려서 꼽아줍니다. 미리 준비해놓은 따뜻한 물에 아메리카노를 마실 거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준비가 되면 파란 램프가 뜹니다. 파란 램프를 누르면 본격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이 시작되겠습니다. 누르면 처음에 3초 정도 준비시간을 가지고 커피가 에스프레소 양이 추출이 되고 자동으로 멈추게 되겠습니다. 아 음 아 아유 뭐 상당하네요 나타르자 아카데미 엔터스쿨의 커피 머신을 1,2 커피 머신 엔터스쿨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